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it's like working out well because like it's going in but it's really hard to like see where everything's at and then it's like pretty much like pack pack too. I think with that we're done. I'm probably gonna subway to Gwangkyo first and then meet up with Hannah, eat something and then check in at our airbnb. So very excited. I'll see you guys later. We just checked in at the airbnb and it's actually really aesthetic and w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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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lace. So there's like a poster and then a light and then a bluetooth speaker which I'm playing my little spotify playlist on and then brand name magazine. and then I'm trying to sort my things right now.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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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찍고 있었어? 아 맞아! 찍고 있었어. 이거 그때 내가 봐라. 빌디 블루의 스페이스 멕스 미셀. 아 이거 보고 날고 또 그래. 한 번에 봐라. 빌디 블루의 스페이스 멕스 미셀. 스페이스. 스페이스. 리컬. 솜. 스페이스. 때밀 뚜껑 아바코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아니면 이거 하자 그냥 이거 그냥 워터 크림 오... 크림은 약간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까먹어. 이거 진짜 까먹어. 제너럴. 이거 미리 내가 뜯어놓게. 이거 할까? 아! 네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좀 더 까먹어. 내일은 저녁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오늘 큰 거 잘 해. 빈겁다. 롤리머롤. 우리가 치즈를 샀는데요. 잘 구울지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이거 추천. 어쨌든. 이거랑 이거랑. 샀습니다.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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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팅, 너무 예쁘다. 샀어요. 샀어요. 저거, 저거, 저거 Here we go! 오늘이 띵고가 필요한 점이 더... breakfast, but I think it's almost becoming a granny. 다시 또 만난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 이 것도 예쁜 것 같아 볼도 예쁘다 난 얘를 해볼게 아주 귀엽다 여자만 했던 이유도 I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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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줄 수 있을까 조금은 다른 기억의 조각들 마지막 꽃 닮은 그리운 매일 만들음 아 진짜 아니 저기다가 되게 잘 먹는데 공포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돌리고 안쪽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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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돌리고 공포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돌리고 공포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돌리고 오토상탈 진짜 잘한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 20초나 지나는 거 오 비켰어 헉! 근데 우리를 안 봐. 낯가리나 봐. 안녕! 날씨가 진짜 완전 좋다. 그 내가 요즘에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들은 단장하지만 신나는 노래. 던지는 않고. 안녕! 안녕! 너무 좋아. 잠시만. 잠시만. 거의 무슨 우산인 줄 알았어. 이렇게 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까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딱 한입.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캐페에 왔어요 너무 많아요 날씨와 보안 감사합니다 너무 쫄쫄쫄 나와가지고 진짜? 고마워 예쁘게 못다 먹었어 네 또 고맙어 근데 이거 진짜 예쁘고 무슨 맛일지 전혀 성장이 없어 근데 버터가 정말 그니까 시간인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더 높일까? 이거 예쁘게 먹을 수는 없어 오케이 여기가 첫 번째 뱃뱃뱃뱃 제가 두 번째 뱃뱃뱃 제일 가장 가능한 뱃뱃뱃뱃 그럼 나도 바꿀까?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짜라라라 뱃뱃뱃 뱃뱃뱃 음 근데 이 뱃뱃뱃뱃 진짜 되게 되게 좋아 그 정원 뒤에 근데 내가 봤을 때 문을 바꾼 것 같아 그때 여기서 막 그 소금뿌리인데 그가 저기인거야 여기 뷰가 되게 비싸 난 가져올게 진짜YM 정말 귀여워 귀여워 이거 진짜 완전히 귀여워서 뭐가 좀 괜찮은 거 같았어 이렇게 코끈리 그리고 그rios 그니까 아직 안 보여 언니 이렇게 귀여워 아 이거 약간 프린트해서 옆으로 만지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된가? 응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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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귀여워 만약에 우리 우연히 다시 또 만난다면 만약에 내가 널 위해 조금 달라진다면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도 음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불쾌한 것 같다. 근데, 뭐 할까? 우리가 할까? 이거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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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ned at work. So. Very pretty. It is! My eyes are kind of like, not functioning as well. Tada! It is huge. Huge. I'm about to go in. I'm about to go in. 야시 왜냐면 사실 꽤... 꽤 높아 꽤 높아 근데 TMI 근데 내 아빠가 겁먹는 것 같아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난 그냥 내가 겁먹는 것 같아 근데... 난 모르겠어 야시야시 우리가 봐봐 우리가 업데이트 벽가에서 보니까 진짜 크다 사람이야 1시간 후에 저쪽으로 공부해보셨어요 3시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1시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여기있습니다 1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아! 롱파! 아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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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여자친구의 가사와 함께하는 여자친구의 가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가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 애플 8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하나의 가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가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짠을 끝났습니다. 짠을 끝났습니다. 나 이미 놀랐어. 다 된. 네. 3, and it's our last day at the Airbnb. We both slept at like 3, you slept at 3, I slept at 4 almost. And we woke up at like pretty early, which I think is kind of a miracle. It is a miracle. So we're like mentally very excited and awake, but like physically, we need coffee. We drank like 2 cups of coffee, I think, yesterday. That's why we were able to walk like almost 20,000 steps yesterday. Wait, should we? Oh, yes. See? Yes. 1,411.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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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believe that we walked this much and then slept at 3, and then woke up at like 8. Yes. We were planning to check out by 11, but then we kind of did things early, so it's 10.34 right now, and so I think we're gonna leave a little bit early. Okay. We're about to head off. Woohoo. Day three. Here we go. Say hi. Hell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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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유가 아름다워 소주에 받았죠 덕내? 아니 저는 그들이 그렇게 발견한 오미가 있어요 귀엽다 문이 너무 편해요 지금은 인기곱이 다른 동만이 담배 뱀다 뱀다 마이크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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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